HLB,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을 잃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황소는 어떻게 돈을 버냐? 주가가 올라가는 곳에 베팅을 해서 돈을 법니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를 거다. 이런 부분에 돈을 계속 베팅을 하고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그렇게 올라가서 또 돈을 법니다. 그리고 올라갈 시기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적당한 시점에 계속 투자를 해서 올라가니까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곰도 돈을 법니다. 황소가 주가 상승을 뜻하죠. 고개를 이렇게 위로 치켜 올린다 이래서 주가가 이렇게 팍팍 올라간다 이래서 황소 이렇게 하고 곰은 싸울 때 앞발로 내려치죠. 그래서 베어마켓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곰도 돈을 붑니다. 뭐냐? 이 곰은 이제 공매도죠. 주가가 내려갈 거를 예견을 하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계속 이제 이건 내려갈 거다. 고평가가 됐다 내려갈 거다 하면 거기에다가 계속 공매를 쳐서 돈을 벌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심하죠. 지금 이 공매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얽히고 설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이 곰도 어찌 보면 근데 꼼짝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환경이 딱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곰들도 찍소를 못하죠. 그냥 돈을 다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돼지입니다. 이 돼지는 돈을 잘 먹지는 못합니다. 푼돈은 어떻게 좀 먹는데 푼돈을 조금씩 여기가서 조금 먹고 저기가서 조금 먹고 이제 개인들은 이 공매를 거의 치지를 못하니까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돈을 먹겠죠. 이 종목 가서 먹고 저 종목 가서 먹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이제 그 시세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시세를 쫓아다니면서 욕심이 많은 거죠. 이 돼지의 상징은 뭐냐? 욕심쟁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 격언에서 황소는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부분을 뜻하고 곰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돼지는 어떠냐? 돼지는 그렇죠. 이 이제 식탐이 아주 강합니다. 식탐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HLB를 딱 가지고 있는데 HLB 움직임이 보니까 영 이거 이제는 한때 좀 잘 가더니 좀 주춤하고 별로 재미가 없죠. 여기 보면은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재미 보면은 별로 오르지도 않고 별로 내리지도 않고 뭐 그러죠. 내릴 땐 또 한 번 이렇게 흔들어 댔지만 자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와서 열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상당히 이제 욕심이 나죠.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다. 여기 또 다른 데 또 가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서 막 뛰어 다니겠죠. 자 예를 하나 조금 들어본다고 하면 자 HLB가 자 요날 요날 뭐 심심하게 흘러갔죠. 자 요날 보니까 아 이거 별로 요날 요날 보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면은 16일 자 16일 날 15일 날 하는 게 좋겠죠. 자 15일 날 이렇게 봤다 그러면 자 15일 날 이렇게 좀 오르고 14일 날 또 은봉 나오고 15일 날도 조금 내려갔다. 되게 재미없었죠. 그리고 저가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종가가 0.08 보압 수준으로 이렇게 마무리 됐죠. 자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외도를 하고 헬릭 스미스는 이때 뭐 상당히 좋았죠.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욕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돼지의 비유를 하는 거죠. 모든 시세는 내가 다 따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잠깐 헬릭 스미스 갔다 올게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내 돌아오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링에 오르기 전에 타이슨 주먹에 쳐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팔고 재미없다 이래서 장 마감 직전에 옮겨 타자 이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 딱 옮겨 탔는데 또 이제 이날 이렇게 발표도 있었죠. 발표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도 많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옮겨 탔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제 종가 4%에서 샀다고 치면 자 그 다음날 이제 골드만이라는 뭐 이런 독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확 깨물었습니다. 시장의 독사가 딱 깨무니까 마이너스 15%가 가버리죠. 이렇게 이제 욕심을 좀 내서 나는 하루라도 시세 차익을 못 내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서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야. 지금 HLB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래 가고 있고 오르지도 못하고 이래 가는데 도저히 하품 나서 내가 들고 있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HLB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잠깐 가가지고 여기에서 좀 먹고 오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동을 요날 딱 했다. 그러면 지옥부를 맛보는 거죠. 마이너스 15%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돼지처럼 욕심을 내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모든 시세 차익을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돈을 결국은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지노도 그렇죠. 가온엔드 이렇게 가면은 실제 승률이 48.8%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 지금 뭐 결국은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카지노가 돈을 다 따가죠. 다 따갑니다. 그렇게 따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처음에는 좀 따다가 결국은 꼴게 되죠.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모든 이런 시세 차익을 내가 다 먹겠다. 운이 좋아서 몇 번 먹다가 한 번 이제 삐끗해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동한 게 아닌데 이런 부분도 있고 뭐 필룩스도 있었죠. 필룩스도 이렇게 상각할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꼬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시세 차익을 내가 한 번 다 먹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분명히 HLB하고 HLB 생명과학은 한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HLB 생명과학이 잘 못 갔죠. HLB에 비해서 한 5일 동안 잘 못 가다 보니까 잘 견디고 있었는데 요 날이 이제 하필이면 내가 못 참고 안 되겠다. HLB가 잘 가니까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기에서 옮겨 탔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여기에서 옮겨 탔는데 옮겨 타고 나니까 이렇게 가고 안 옮겨 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먹었던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를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모든 변동수는 다 먹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이 돼지가 상징하는 게 욕심이죠.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많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판에서는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벌지만 돼지 새끼는 절대 돈을 못 번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래의 신 혼마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중 내내 거래하면 이익에서 멀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돼지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모든 시세를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하고 연중 내내 이렇게 매매해서 먹겠다. 이건 욕심인 거죠.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돼지는 돈을 못 번다.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HLB에 상당히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움직일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HLB는 그런 계획이 다 있고 어떤 주식이 움직이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큰 흐름을 무시한 채 시도 때도 없이 매매하려고 한 게 제시 리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이제 모든 이익을 시세차익을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매매를 엄청나게 했겠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가의 작은 등락을 전부 잡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돼지 새끼는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로 숙달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내가 돼지인지 알지만 나는 돼지가 아니고 황소다. 내가 여기서 가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저기 가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스킬이 완벽하게 좀 되어 있고 승률이 정말로 높다. 이런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은 주식계에서 상당히 이제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계속 이제 그게 승률이 높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좀 심심하다. 그래서 그리고 괜히 이제 실력은 별로 안 되는데 욕심은 많죠. 그러나 그 욕심이 많은 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생기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숙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는 가지고 가만히 이제 정말로 이제 진국이다 하는 거를 발견했다. 라고 자기가 믿음과 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한 번 미끄덩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또 한 번 미끄덩 하면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뭐 순식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좀 전에 얘도 이렇게 들어봤지만 그렇게 되죠. 충분히 그런 늪에 나는 빠지지 않을 자신 있다. 이렇게 다들 말하지만 처맞기 전까지는 그럴 듯한 계획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타이슨 양훅에 한번 턱턱 이렇게 맞아보면은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돼지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내가 또 해보면은 아 또 하나 깨닫죠. 거기에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가면서 계속 막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막고 다니다 보면은 또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숙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욕심이 들어찬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센스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잘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그 사람은 뭐 그렇게 하겠지 뭐 이렇게 그냥 흘려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은 돈을 지키는데 더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흘리다 보면 그거는 상당히 크게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돼지 새끼는 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돼지가 아니고 나는 상당히 샤프하고 나는 황소다. 주식시장을 호령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가서 돈 벌고 저기 가서 돈 벌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경험이 많아야 되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렇게 돈 버는 것보다 계속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성률이 높지 않더라. 그러면 심심하다고 시장 독사를 가지고 노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HLB는 어찌 보면 한 번 제대로 베팅해 볼 만한 그럴만한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한 번 진득하게 베팅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